국립국악원 정학단 국립국악원 정학단에서는 올해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정기공연 천년의 결이 숨쉬는 음악 정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학이 지닌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정학 줄여서 우아정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영상 해상 가운데 한 장을 연주하는 영상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음 연주자 3인을 지목해 주세요 전 국민이 정학의 매력에 푹 빠지도록 학생, 동호인, 전문 연주인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아정 챌린지를 시작합니다